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7월 14일 수요일 2부 6장 아발론르페이의 후편이 나오는 날인데요. 후편이 오픈되기 전에 전편과 마찬가지로 오늘도 방송이 있었는데 이번 영상은 그 방송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2부 6장도 6장인데 바로 올해 6주년 페구 패스 2021에 대한 정보도 공개가 됐는데요. 패스는 7월 27일 화요일부터 8월 1일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되는데 드디어 키 비주얼과 함께 이번 패스도 얼마 남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일매일마다 각기 다른 방송을 진행하는데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방송은 첫날에 있는 플래시백 로스트벨트 마쇼 시점인데요. 플래시백 로스트벨트가 뭐냐면 2부 6장 방송을 진행하기 이전에 나왔던 보다임의 시점으로 보는 제1 2문대부터 5 2문대까지 회상이었고 이번엔 보다임이 아닌 마쇼 시점으로 보는 2문대 회상일 것 같습니다. 전에도 짧지만 굉장히 좋은 영상이었는데 이번에도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진행할 페구 육지는 스페셜 방송인데요. 말에 뭐합니까? 육지는 방송입니다. 이때도 되도록이면 중계를 해드릴 예정이니 페구의 여러가지 달라지는 점과 보상을 보기 위해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번에 사전으로 영령정장을 공개했는데요. 이 정장이 뭐냐 하면 매해 나오는 기존 서번트의 애니버서리 기념 일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서번트는 아스클레피오스와 창박 도만과 가레스가 먼저 공개가 되었는데요. 남은 서번트는 7월 27일마다 매일마다 공개가 된다고 하고 또 이번주 금요일과 다음주 금요일인 칼데아 라디오에서 또 공개가 된다고 하니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서번트가 나오길 바라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이 올해 육지는 패스에 관한 내용이고 다음은 드디어 게임 최신정보와 2부 6장 전편을 되돌아보는 코너인데요. 사실 오늘 방송에서 신정보는 거의 공개가 되질 않고 앞서 말씀드린 패스에 관한 내용과 남은 시간의 대부분은 2부 6장 전편을 되돌아보는데 썼습니다. 오늘 나온건 신규 서번트와 CM정도밖에 없는데요. 바로 신서번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공개된건 4성 대군랜서인 퍼시벌인데요. 제가 생각했던건 좀 더 엄격하고 그넘하고 진지한 얼굴이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생긴 미남으로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퍼시벌이 5성 서번트로 나올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상을 깨고 퍼시벌이 4성으로 나왔네요. 다음은 2부 6장 후편의 5성 서번트입니다. 설마 설마 했던 요정기사 란슬롯이 5성 서번트로 나왔습니다. 아니 진짜 왜 저딴 보구 모션이 5성인지도 모르겠고 캐릭터도 너무 찍패찍을 노리고 나온거 같은데요. 하지만 이 란슬롯은 태고 역사상 최초로 지금까지 보지 못한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란슬롯은 이전 요정 원탁과 마찬가지로 1,2차 제림 모습과 3차 제림의 컨셉이 확 달라지는 서번트인데요. 거기에 더해서 컨셉에서 끝나지 않고 무려 보구가 대인보구에서 대군보구로 바뀝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보구를 바꿀 수 있는 서번트가 나왔는데요. 이게 카노우가 작년에 말했었던 새로운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 서번트는 제림에 따라서 대군과 대인보구로 나뉘는데 3스킬을 사용하면 제림 모습과 함께 보구도 바뀐다고 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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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식으로 스킬을 사용하면 재림과 함께 보구의 종류가 바뀌고 보구 연출도 바뀌는데요 왜 저런 연출이 5성일까 했지만 카마와 마찬가지로 재림에 따라서 보구 연출이 확 바뀌는 서번트였습니다 이번 2부 6장 3차 픽업은 이 두 서번트만 픽업을 하고 이 서번트의 성능은 다음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릴테니 다음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솔직히 여기까지만 봤을때는 분량이 너무 적어서 실망을 했었는데 바로 CM을 보고나서 그 실망이 사라졌습니다 진짜 마지막에 케밥과 청밥이 교차되는 연출에서 감탄했고 게다가 중간중간에 메이브 페이스와 무리안을 보니 이번 2부 6장 후편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와 혹시 4차 픽업이 있지 않을까 하는 회로도 생겼습니다 진짜 CM만으로도 달뽕이 차단못해 넘쳐 흐르네요 2부 6장 후편은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 8시 30분에 시작을 했고 끝으로 트위터 리트윗 캠페인으로 성정석 12개를 배포하고 끝났습니다 드디어 2부 6장 후편이 나왔고 6주는 패스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다들 4차 픽업이 있을지도 모르니 픽업에 주의하시고 저는 이번 신규 서번트 소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을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